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원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원근 대과 대표원장, 대과 전문의 조원근입니다. 요새 비타민을 많이 먹는 또는 여러가지 다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의사는 비타민을 자기가 엄청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도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비타민C 메가도즈라고 해서 비타민C를 보통 1,200mg 먹는 거 아니라 하루에 1g, 2g, 심하면 4g씩 먹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한간에 이런 얘기가 돌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내지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 또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예방된다. 뭐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 저의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저한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혹시 혈당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가끔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해놓고 유튜브에 하기로 해놓고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서 여태까지 못하게 되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 다음에 부제로는 비타민C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이제 다른 말로 아스코빅 애씨드라고 얘기를 해요. 1928년도에 최초로 분리가 됐고 그 구조식은 1933년도에 처음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스커비라 해가지고 이유 없이 피가 이렇게 윗몸에서 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교혈병이라는 증상이 이미 원양을 대양을 항해하는 영양이 좀 불균형한 선원들을 중심으로 알려졌고 또 그 선원들한테 레몬을 먹였더니 많이 좋아졌다는 것도 이제 알려져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매치해 보니까 바이타민C가 스커비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죠. 근데 바이타민C는 혈당은 포도당하고 굉장히 구조식이 비슷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포도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이타민C인데 거의 다 똑같고 여기에 있는 이제 산소기냐 아니면 H2O기냐만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바이타민C는 대부분의 동물에서 만들어지는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혈당을 갖다가 산화시키게 되면 바로 비타민C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동물들이 대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너무 구조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가 안에서 포도당을 산화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스스로 합성해서 만드는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사람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만 그러냐면 영장류, 고릴라, 침팬치 이런 Non-Human Primate라고 그러죠. 이런 영장류도 자기가 못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요. 또 일부 과일 박쥐, 과일 박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못 만들기 때문에 과일을 먹나 보죠. 그 다음 일부 새는 바이타민C를 스스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먹긴 먹는데 워낙에 바이타민C가 지천으로 널렸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귤 같은데 사이트러스 계통 신음식 신과일에 많죠. 그래서 과일에 많고 또 채소에 많기 때문에 웬만하지 아주 편식을 하지 않으면 비타민C가 모자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권장량은 100mg 정도 되는데 100mg 미만을 먹게 되면은 이게 또 자기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가변적이에요. 적게 먹으면 많이 흡수해버리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커트해요. 커트해서 흡수를 안 해버리거나 내지는 소변으로 다 배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는 거로는 바이타민C가 그렇게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보면은 100mg 미만을 먹게 되면 95%가 흡수되고요. 1g을 먹어도 50% 미만이 흡수되고요. 12g 이것도 해봤나 봐요. 12g을 먹으면 16%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종류, 웬만한 종류에서 가변적으로 먹어도 우리 몸이 자율 조정을 하기 때문에 1.4mg per deciliter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는데 이걸 스테디스테이트 플라즈바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먹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빈도가 100에서 200mg per day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바이타민C 메가도즈라 해가지고 1g, 2g, 4g, 심지어 10g도 먹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긴 하나 본데 저는 이제 제 환자들이 물어보면 절대 할 필요 없고 돈 낭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낭비적이죠.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바이타민C 메가도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1.25g을 매일 먹어도 그러니까 한 1000mg에서 1500mg 사이를 먹어도요. 혈중 농도가 135μmph인데 이거는 200mg 섭취했을 때 고작 2배 정도 농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뭐 또 농도 보면 거의 많이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3g씩 하루에 4번, 12g per day를 먹어도 혈중 농도가 고작 220μmph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금, 금, 먹은 거 다 어디 가느냐. 일단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소변으로 다 내버려 버려요. 소변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소변에서 결석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도 있고 하는 거죠. 근거, 이거는 영양학 책에서 나온 거고요. 몇 그람 먹으면 몇 퍼센트 흡수 이런 거는 밑에 제가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팩트 시트를 보고 옮겼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거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C는 면역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바이타민C를 단독으로 어떤 용법에 썼을 때 그것이 좋으냐는 다 논란이 많아서 저처럼 하나도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진짜 바이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어요. 바이타민C는 혈당 측정에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혈당을 가짜로 나오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혈당 측정은 우리가 혈당이라는 걸 보는 건 세 가지죠. 첫째는 정맥혈관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 가장 정확한 건데 이건 병원에 와야지 할 수 있고 아프고 계속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모세혈관, 핑거스틱이라고 그러죠. 간이 혈당계. 이걸로 하는 게 모세혈관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유린스틱을 해가지고 소변에서 당이 1%, 2%, 3%가 나오는 경우 있죠.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순간혈당이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순간혈당이 180mg per deciliter가 넘게 되면 소변으로 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높을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1+, 2+, 3+,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이타민C가 농도가 높게 되면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모세혈관혈에 큰 영향을 주죠.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외국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케이스도 많아요. 82에서 여자 당뇨인이 응급실을 내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 전에 관상동맥 우회로수를 받고 수술을 마치고 가신 분인데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운드 힐링 이런 건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처를 낫게 하는데 아무래도 바이타민C라는 게 콜라젠 합성을 증진시키니까 상처가 났을 때나 이럴 때는 운드 힐링을 좋게 상처를 낫는 걸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맥주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항암 클리닉 같은 데서는 진짜로 항암 후에 부작용을 발현을 낮추거나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항암제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맥혈로 비타민C를 좀 놓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C 정맥주사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혈당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간이 혈당계로 측정한 혈당이 200mAh 데시리터여서 음 혈당이 너무 높구나. 그래서 인슐린을 써가면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무리 인슐린을 낮추고 해도 계속 250mAh 데시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했다가 이때 이제 레지던트 선생이 좀 똑똑했죠. 이거 사고 많이 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핑거스틱으로 간이 혈당계가 계속 높으니까 계속 인슐린을 정맥주사로 놓고 섞어놓고 피아주사로 놓다가 환자가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본게 되면 정맥혈로 같이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오세혈관혈로 측정한 혈당은 250이 항상 넘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정맥혈로 측정한 건 72에서 146mAh 데시리터로 상당히 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맥혈과 간이 혈당계로 잰 혈당 수치가 100 이상이 낮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의사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이타민C를 아이비로 놨을 때 그때 이 핑거스틱 이 손가락으로 잰 혈당은 굉장히 실제 값과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 X축은 혈당 두 번째고 네 번째고 여섯 번째고 여섯 번째고 이랬을 때고요. 이 Y축은 실제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실제 정맥혈에 있는 혈당 레벨이었어요. 그랬는데 파란색은 이제 정맥혈로 잰 포도당 레벨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150mg 정도이고 심지어 75mg까지 떨어져 가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빨간색 빨간색은 이제 핑거스틱이라고 그러죠. FSBG 내지는 정맥 모세혈관열로 찔렀을 때는 이렇게 200, 300, 심지어 500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적으로 믿고 만약에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지 하고 인슐린을 더 뒷다 퍼붓고 했을 때는 환자는 완전히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거 외국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맥혈과 모세혈관 혈이 차이가 많이 나고 모세혈관으로 지했을 때 엉터리로 굉장히 가짜로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만 있느냐 하면 옛날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한번 보게 되면 이 도표는요. 이제 그 정맥으로 그 정맥주사를 비타민C를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을 나가면서 그때 이 정맥혈로 혈당을 잰거하고 모세혈관 이 핑거스틱으로 간혈단계로 혈당을 잰거의 관계를 본 거예요. 한번 보죠. 일단 플라즈마 아스코빅 애씨드 이건 이제 이건 프리아이비죠. 이거는 정맥주사를 놓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정맥주사 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맥주사 놓는 도중에 이건 정맥주사 놓은 다음에 바로인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죠. 맨 처음에 정맥주사를 놓기 전에 3.2mg파 대시리터였는데 비타민C 레벨이 이제 중간에는 69.2로 무진장 올라갔고 끝나고 난 다음에 100일 정도로 왕창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핑거스틱으로 쟀을 때는 맨 처음에 110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니까 25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363mg파 대시리터로 굉장히 당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나오나 실제로 정맥혈로젠 진짜 혈당 레벨은 110 103 96으로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이 뜻이 뭐냐면은 비타민C의 혈중냉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가짜로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실값은 정맥으로 쟨 거지만 이걸 콕콕콕 쟀을 때는 가짜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간이 혈당의 글루크메타라고 그러죠. 간이 혈당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혈당계 물론 혈당계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방법 글루코스 디하이드로레네즈 최근엔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 따질 거 없이 대부분의 간이 혈당계는 바이타민C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혈중 바이타민C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간이 혈당계가 바이타민C가 높을 때 글루코스 혈당 레벨을 가짜로 올라가게 재느냐 재미삼아 알아볼까요? 혈당계의 원리예요. 암포리메트릭 글루크메타라서 대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당이 높을수록 전류를 많이 흘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당값이 높을수록 전류 양이 많아지고 그 전류 양은 바로 혈당을 높게 측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시루에서 피를 콱 찔러서 스트립을 넣었단 말이에요. 글루코스 포도당이 딱 들어가요. 포도당이 들어가면 포도당 산화 효소가 있어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포도당을 산화하게 되면 포도당에 있는 전자가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쪽으로 올마가요. 그 다음에 그게 또 포록사이드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산소랑 합쳐져가지고 H2O2가 형성이 되고 이 H2O2는 결과적으로 E 마이너스 이게 전자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포도당에 들은 전자가 여러가지 화학 반응과 리독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반응을 거쳐서 전극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전극에 도달하는 전자 양도 많기 때문에 전류 양이 많은 거죠. 당연히 혈당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몇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여기 결합하는 산소량이 많거나 또는 적거나 하게 되면 전자량이 적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량에 따라서 포도당이 가짜로 높거나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C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산소를 잘 받아들이는 애거든요. 바이타민C가 뭡니까? 항산화 항산화제라는 거는 지가 그냥 산소 레디칼 옥시진 프리 레디칼을 더 잘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이렇게 딱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훨씬 많아져요. 자기가 더 받아주거든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받아주기 때문에 더 많아져서 결국은 전자 양도 굉장히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스코비게시드, 바이타민C가 글루코스랑 같이 있게 되면 포도당만 받는 게 아니라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의 영향을 바이타민C도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자를 많이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당이 높은 것처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럼 왜 이거는 괜찮으냐 이거는 헥소카이네즈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맥혈은 전혀 다른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예 이 손가락으로 찔르는 간이혈단계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산지대 낮은 산소분압 산소 낮은 데서 재개되면 이 O2 결합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리듀스 폼이 더 많아진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당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4,000m 아니면 높은 데서 재개되면 혈당이 15% 정도 높게 나오고 요산 같은 경우 많아지면 혈당이 낮게 나오고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혈당이 가짜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C에 오늘 집중하도록 하죠. 그러면 당화혈색소나 정맥혈은 어떠냐 당화혈색소는 영향받지 않고 정맥혈 또한 해소카이네즈법이 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지 오로지 이걸로 찔리는 것만 영향을 받는데 개중에는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스틱이 훨씬 더 진보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반투막형이 있어서 혈당만 반응하는 데 통과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요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비타민C 라든가 또는 아세타미노펜 같은 거는 다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아마 일부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혈당계는 역시 비타민C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C는 고농도 비타민C가 들어갔을 때는 어떠냐 이런 혈당계하고 상호작용하는 바람에 실제로 높지도 않은 혈당을 높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타민C는 혈당을 올리나요? 진실! 먹는 비타민C는 먹는 거예요. 웬만하면 혈당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아요. 진짜 혈당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는데 다만 신음식을 먹으면 제가 옛날에 언덕과 얘기 드렸죠. 신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관 운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을 소장으로 적게 천천히 내보내면 소장에서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올라갈 걸 이렇게 완만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신 거를 같이 먹게 되면은 치쿠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굉장히 시게 먹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면은 이론적으로는 혈당이 좀 덜 올라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타민C의 혈중 농도를 너무너무 높여서 그것이 간이 혈당계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메가도즈 1g을 먹든 왜냐하면 이게 정맥으로 놔주지 않는 비타민C는 중간에 굉장히 장애물이 많이 흡수되는데 일단 장에서 차단이 되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별로 다 배설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농도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2g을 먹어도 정상 농도의 2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64, 124 이렇게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먹어서 아무리 많이 비타민C를 먹어도 혈당계를 간섭할 만큼의 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C는 아무리 먹어도 가짜로 혈당을 올리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가짜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이냐? 그건 고용량 비타민C를 항암료법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능학 한다는 병원 가게 되면 피로회복이 좋다는 등, 감기 예방이 좋다는 등 해서 바이타민C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IBD로. 물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인정하는 건 감기 걸리기 전에 그때 한번 고용량으로 맞으면 좋아진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나머지는 권하지는 않아요. 하여튼간에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주사로 맞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싹 다시 워시아웃 되거든요. 없어져 나가기 때문에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안에 재개되면 간섭이 있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가짜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는 고용량의 바이타민C를 정맥주사로 맞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그 혈당 잰다고 모세혈관혈액 이걸로 콱 찔렀을 때는 당연히 혈당이 가짜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량 바이타민C를 정맥주사로 맞는 환자가 간혈당기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했을 때 높다고 해서 그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의사가 입원하는 임환이겠죠. 인슐린을 증량하거나 아니면 환자 스스로 되게 높네 하면서 초소코성 인슐린을 증량해서 맞다가는 저혈당으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이타민C를 정맥주사로 맞고 있고 맞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간이 혈당 측정기로 혈당이 높아졌다면 좀 참고 병원 가서 정맥혈로 혈당을 잰 다음에 그것조차 확실할 때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되게 안전에 관한 상황이니까 꼭 유의하시고요. 얻을 수 있는 교훈 2는 먹어선 그렇게 비타민C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지 않고요. 첫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진짜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를 먹고 있는 사람이 먹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가혈당계로 측정해서 혈당이 높다면 어줍지 않게 안지식으로 비타민C를 많이 먹거나 비타민C 농도가 높으면 실제로 혈당이 정상이어도 높게 나오는 걸 거야 하면서 안심하고 더 먹지 말고요. 이건 정말로 혈당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키메시지 뭐냐면 아무리 오랄로 먹는 걸로 메가도즈를 해도 그것이 간이혈당계를 간섭할 정도로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높아지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혈당이 높아졌다면 이건 혈당계 오류화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혈당이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안심하지 말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교훈이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정말로 혈당을 높이진 않아요. 그리고 가끔 신 음식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경우는 비타민C를 주사로 맞았을 때 정맥주사로 맞았을 때 주사 맞고 비타민C가 다 씻겨 내려가지 않는 사이에 혈당을 재게 되면 간이혈당계로 재했을 때는 간섭이 일어나서 혈당이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측정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응급 상황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비타민C를 맞고 있는 사람한테 혈당이 높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인슐린을 더 추가로 확 줬을 때는 잘못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먹는 걸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혈당계를 간섭한 만큼 비타민C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혈당이 높은 거니까 그걸 위험 삼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